그 크레인을 작업을 하는데 그 크레인에서 이게 뭐 샛덩어리 있지? 그 샛덩어리가 그 직원 바로 앞에 떨어져 갖고 그 직원이 오줌을 샀단다. 그 자리에서.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1년도 퇴직비 10년세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. 27에 의뢰생분들 행운이 되는 해야 그리고 이동변동이 좋아.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동을 하잖아. 그러면은 돈을 올려서 갈 수가 있다고. 이동변동수가 좋게 도로기 때문에 이동하고 병동하는 걸 두려워하지마. 두려워하면은 그 행운을 잡을 수가 없어. 그러니 이동변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내지르는 것도 신축년에는 이 의뢰생들한테는 대기 좋을 거야. 39에 계생분들. 신축년에는 크게 성과가 있는 해가 아니야. 그렇다고 크게 손해도 없어. 근데 이 9수의 남자분들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. 이 억울한 일로서 내가 관제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앵감하며 싸움하는 곳. 피해야 돼. 그거를 피해야지만이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해. 무슨 손인지 알겠지? 그리고 신원 하나의 신혜생분들. 모든 일에서 한 거는 뒤로 물러 써. 뒤로 물러 써야 돼. 왜? 내가 이 모든 집안일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되었든 이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진다. 몸 수전이 되게 안 좋거든. 그렇기 때문에 신원 하나의 신혜생분들. 몸 관리 철절히 잘하셔야 돼.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몸이 안 아프겠지. 만병에 근원은 스트레스라니까. 그리고 63세 기혜생분들. 운석, 금전, 건강, 가정. 모든 면에서 운이 따른 해야. 그래서 뭐 건강이 이상해져서 병원 신세를 짓다든지. 그리고 또 뭐 병원에서 약을 먹는데도 이게 뭐 치료가 안 된다든지. 이러신 분들은 호전이 돼.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.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거야. 그러니 이 신축년에는 내 몸을 단단하게 가지신다고 생각하고 좋은 몸 쪽으로 좋은 긴으로 돌리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시던 거 꾸준히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. 기본적으로 원래 나쁜 거를 알아야 좋은 걸 지킬 수 있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내가 우리 재가를 하나를 예를 들 건데 우리 재가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.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날 따라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더라. 그래갖고 집이 돌었나 이러더라. 그래서 그라고 그분이 들어왔어. 두 말도 안 하고 네 일해야겠다. 그 말을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. 그래서 그분도 두 말도 안 하고 네 하더라고. 근데 일을 했다? 일을 하는데 이 하는 사업에서 사고 수가 있으니 그거 막아주마 하시더라고. 정말로 그 뒷날 뒷날 갔는데 하는 말이 저 구떡 다 봤습니다 하더라고. 내가 왜 이랬어. 그 사람이 지하철 공사하는 데 있지.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. 그러면 그 지하철 공사하면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우고 이런다 아이가. 그지? 그러면 물건을 들어올리려고 크레인도 있고 그렇잖아. 그 크레인을 작업을 하는데 그 크레인 위에서 이게 뭐고 새 덩어리 있지. 그 새 덩어리가 자기 직원 바로 앞에 떨어졌다. 그러면 거기 떨어지고 자기 직원이 쳤다고 생각을 해봐라. 어떻게 되겠노? 그 사업장 문 닫아야 돼. 인사사고이기 때문에. 근데 자기 바... 그 직원 바로 앞에 떨어져갖고 그 직원이 오줌을 샀단다. 그 자리에서. 엄청 놀래갖고. 진짜 막아주셨더라고. 인사사고 안 나게. 사람 안 다치게. 그렇게 막아주셨더라고. 그러니까 나 그 사람은 지금도 나하고 계속 같이 오지만은 안 된 게 없어. 그런 게 좋고 안 좋고는 확실하게 갈려. 좋을 때는 그냥 묻어서 가. 근데 안전거는 확실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안전거만 막아도 돈을 버는 거야. 그 사람은 그 사람 안 다치면 돈 버는 거잖아. 사업장 문 안 닫은 거잖아. 그렇잖아. 그 안전거를 막고 가야 되는 이유야. 그게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